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올해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이 됐지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지 짧게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단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중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단어의 발음을 외울 때 성모, 운모를 비롯해서 성조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야 해요. 특히 1성하고 4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2성과 3성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뿌의 발음 변화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뿌와 함께 이의 변조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길 바라요. 그 다음 필수 단어 중에서 원래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해요.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자를 단어 안에서 점검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도 주의해서 정리를 하지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들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우엔에이엔, 와이에이엔, 이엔거다이엔, 와이에이엔 이렇게 성모, 운모가 같은 한자를 섞어서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의여, 뜻을 여러 개 가진 단어가 출제가 됐는데 사전을 찾으면 닦다, 바르다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된 이 차라는 단어를 볼 경우 그냥 닦다라고 외웠다면 물로 닦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라는 단어는 마차를 이용해서 문지르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이다 라고 그 의미에 기본적으로 내포된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이 닦다, 바르다로 연관 짓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안경을 닦을 때 문질러서 닦죠? 그리고 약을 바를 때도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니까요. 자,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의사소통 표현이요. 맞장구를 치는 거,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어로 된 대화문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는 속도, 선택지를 읽는 속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는 습관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문화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중국어 표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핵심 어휘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해요. 특히 문화에 관련된 지문을 보면 뒤에 별표로 그 단어의 뜻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이 단어의 뜻을 활용해서 정답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연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어법이요. 1등급 발목 잡는 어법인데 어법 같은 경우 보통은 부사어의 어순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형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성분인데 떠라는 것을 꼭 써야 하는 경우와 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의미 구별 그리고 쓰임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합동사 그리고 시간의 양의 개념, 동작의 양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비교문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어법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예년에 어법 문제처럼 너무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를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어법 같은 경우 자꾸 틀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초 어법 개념부터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개념들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 풀이를 통해 본인의 실력을 잘 차근차근 쌓아가길 바라요.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절대 평가가 된 수능 중국어. 예년처럼 막 어렵진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면 지금 중국어 초보자인 여러분들 역시 수능 중국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강의에서 만날게요. 나자, 싱쿨러! 자, 그럼 선생님은 강의에서 만날게요.